미국 시간으로 12월 23일 월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발표된 뒤에 뉴욕중시의 상승세가 거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하루 상승폭은 0.5% 안팎이지만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오르면서 3대 지수는 23일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앰프워스 500 지수는 지난 8거래 연속으로 장중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9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중 합의로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이제 경기와 기업의 실적 개선만이 남았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덕분입니다. S&P500 지수는 올 들어 28.61%나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월가 일부에서는 과열에 대한 경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S&P500 지수 옵션 시장의 푸트 콜옵션 레이쇼 즉 매일매일 콜옵션 대비 푸트옵션이 얼마나 계약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 하락을 점치는 푸트옵션의 수요가 상승을 예상하는 콜옵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7일 이동 평균으로 나눠보면 지난 5년 내에 최저수주입니다. 또 CNN 머니가 산출하는 탐욕지수도 90일로 극도의 탐욕을 나타내는 백선에 반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독립투자자협회가 추산하는 물 베어 스프레드 즉 투자자들의 강세장과 약세장 전망 간의 차이도 2년 내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우려하는 측에서는 뉴욕 중시의 주가 수익 비율 퍼가 19배에 달하고 미증시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150%에 달했는데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의 리즈앤 손더스 최고의 결락 투자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컴플레이선시 즉 자만 안주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랠리가 1998년과 비슷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20년 전인 1998년에도 페드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앞세워서 S&P500 지수는 연간 28.58% 올랐었습니다. 당시를 되돌려 보면 8월부터 10월까지 정크본드의 금리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화의 스프레드가 8월 마지막 주에 469BP에서 10월 16일 661BP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자 페드는 9월 29일, 10월 15일, 11월 17일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것도 10월 15일은 갑자기 예정이 없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내린 겁니다. 당시 주목할 점은 미국 경제 자체는 별다른 위협 없이 계속 확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금리를 대폭 낮춘 것이죠. 페드가 금리를 처음 낮췄던 1998년 9월 당시 S&P500 지수는 1000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증시는 상승을 지독해서 2000년 8월 약 2년 동안 1490까지 오릅니다. 그런 뒤에 모두가 기억하는 닷컴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2003년 초에는 800성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올해 페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또 9월 중순에 레포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기자 페드는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페드는 지난 10월부터 레포시장 개입과 단기 국채 매입 등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석 달여 동안 무려 4,160억 달러나 자산을 확대했습니다. 게다가 연말 레포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 불안을 잠재우겠다면서 내년 1월 20일까지 4,900억 달러의 실탄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페드가 2017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약 2년 동안 양적 긴축을 해서 줄여놓았던 돈이 총 7,000억 달러 수준인 걸 감안하면 얼마나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한 이후 뉴욕증시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월가의 한 채권 펀드 매니저는 페드가 푼 돈은 시장에 재투자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뉴욕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문제는 이처럼 많은 돈을 푸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현석 한국경제신문 특파원이었습니다.